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준입니다. 아 진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날인데 5, 6배라고 하더라고요. 올 때 택시를 탄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차 문을 열고 달리시길래 근데 뭐 가까운데 굳이 닫아달라고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닫아달라고 할 걸 그랬어요. 정말 코가 막히고 제가 방송 중에 혹시 이렇게 기침이 나오더라도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목도 아프고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은 날씨에 양치질 자주 하셔야 되죠. 지금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가면 손발 씻고 양치하고 입었던 옷 세탁하고 그게 이제 뉴스에서도 방송에서도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으시라고 그리고 밖에서 찝찝하실 때 또 물티슈도 쓰시라고 오늘 LG생활건강에서 나온 구성 함께 하겠는데요. 12,900원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필품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다 필요하시다면 원래 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LG생활건강에 가격까지 무궁화해서 저렴하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니까 이것만 사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죠.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저희가 LG생활건강 제품을 여기 앞에 보이는 칫솔, 치약 그리고 물티슈를 전부 다 12,900원에 전해드린다는 거 그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아 일단 진짜 양치질 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자 페리오 치약 페리오가 여러분 기존에 원래 페리오가 아니라 이름이 럭키 치약이었어요. 럭키 치약이 이제 연령대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럭키 치약이 우리나라 최초의 치약이죠. 그 럭키 치약이 사실 페리오 치약의 전 이름이나 전 모델명이라고 하면 그렇고 브랜드명이 럭키 치약이었는데 이제 LG생활건강으로 넘어오면서 페리오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럭키 치약이 벌써 1954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치약이 그때부터 치약만 계속 LG생활건강에서 치약을 한 번도 신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만들어온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페리오 써보신 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 1인당 12번 썼다고 하더라고요. 12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여러분 대단히 우리 정국님께 사랑받고 많이 판매량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치약입니다. 이번에 페리오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 기능 한 번에 이런 것도 있고 기존에 저는 이것보다 더 와닿는 후기가 후기를 읽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단점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약간 디스식으로 페리오 쓰니까 다른 치약보다 너무 약간 화하더라 쓰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 어? 이거 약간 페리오에 안 좋은 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페리오에만 들어있는 그 성분 자체가 약간 다른 일반적인 치약보다는 그런 약간 맛과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페리오를 써봐서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독한 것도 많이 써봤고 이 정도는 저는 둔해서 그런지 잘 못 느끼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일단 좋아지는 성분을 더 넣었다고 하니까 그걸 굳이 빼면은 여러분께 그 예민하신 분들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좋은 성분을 넣어서 그렇게 약간이나마 예민하신 분들이 약간 화하지 않나 약간 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좋아요. 좋은 성분은 저는 더 써도 좋으니까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 저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페리오가 그렇게 다른 곳에 넣지 않았던 좋은 성분을 넣었다고 하고 또 일곱 가지 구강 케어 밸런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일곱 가지가 어떤 거를 잡아주는지 잠깐 잠깐 보면은 뭐 충치, 화이트, 구치, 치주, 질환, 안티프라그, 치은염, 잇몸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인데 뭐 그냥 말만 이렇게 일곱 가지 고쳐준다 그런 거 많이 적혀있는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는 LG생활건강에서